하아... 알아. 빠른 움직일까? 어, 저기.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. 반가워요. 저도 반가워요, 민주련 씨. 아니, 어떻게 이런 호연이 다 있대요? 아, 참. 뉴스에서 봤어요. 이따만한 돌멩이, 다이아반지를 꼈다던데요? 그것 좀 구경시켜줘요. 혹시 진짠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게. 왜요? 또 구경한다 해놓고 훔쳐가려고요? 훔쳐간다니요? 그건 원래 내 돈으로 산 거거든요? 암튼 그 귀한 걸 끼고 다닐 수 없어서 지금은 없네요. 아, 그렇구나. 아쉽네요, 좀. 오빠, 오랜만이야? 어. 출시해서 그런지 얼굴이 더 헌하네? 근데 나 돈가스 언제 사줄 거야? 오빠가 돈 벌면 제일 먼저 내 돈가스 산처럼 쌓아두고 배 터지게 먹게 해준다랬잖아. 우리 보육원 있을 때. 아, 맞다. 잊어버렸겠구나? 오빠는 기억상시증이니까. 선택적 기억상시증. 갑자기 보육원 얘기는 왜 꺼냈대요? 그 얘기를 꼭 여기서 하고 싶어요? 뭐 큰 자랑거리라고. 보육원에서 자란 게 뭐가 어때서? 그리고 민주련, 넌 그 입 다물어. 너같이 더러운 애랑 말조차 섞기 싫으니까. 뭐? 더러워? 남이 씹던 껌 주워 먹으면 맛있니, 너? 남의 침 잔뜩 묻는 껌 씹으면서 좋다고 웃음이 나와? 더럽다, 더러워. 야! 은별아. 그만해, 은별아. 그 씹던 껌. 어차피 나도 주련 씨랑 다시 나눠 씹어야 하거든. 언니, 그게 무슨 말이야? 주련 씨는 알 거야. 그게 무슨 의미인지. 민주련 씨, 일단 실컷 즐겨봐요. 나중에 어떤 맛을 볼지 모를 테지만. 가자, 은별아. 아, 놔! 열 받아 더워 죽겠으니까. 일어나면. 아, 놔! 아, 놔! 아, 놔! 감사합니다.